안녕하세요 청옥수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기물은 투채 그 뭐야 투채 그 우리나라라고 부르면 사발이라 하고 그런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이런 대접이라고 또 얘기 나오는데 그건 한번 우리 매니아 분들께 한번 비워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우리가 걸려 뭐 투채 뭐 웅정 투채 걸필필필 해요 그때 당시는 근데 이 최고 뭐 웅정대 때는 뭐 석와대 거 방을 많이 했고 또 걸릉 때도 석와대 명대 거를 많이 방했는데 그만큼 투채의 매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 같겠지만은 한번 투채를 저희 도자기를 한번 구운 다음에 다시 백 저기 뭐야 유약을 발라도 다시 한번 700도 이상을 구워 가지고 만든 것이 우리 아시다시피 투채라는 그 도자긴데 투채가 또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던 것은 어딘가 모르게 또 이게 그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좀 흡입이 된다는 건 유약적으로 보나 이런 분채 범랑도 있지만은 어딘가로 투채는 또 투채 다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매력이 어떤 뭐 투채도 많이 나오고 뭐 걸릉 때도 있고 뭐 웅정 때도 있는데 이 투채는 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다름이 아니라 이 그 유약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아까 지도 얘기했지만 천연은 유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보석가루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금도 뭐 몇백년 지나도 이게 지금 살아 있어요 유약이 왜 변화가 없어요 왜 그때 당시에 유약이 예를 들면 화학으로 썼다고 했으면 벌써 이 유약이 변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보면은 칼질을 보던 카메라를 보던 살아있는 것만 해도 이 도자기는 진품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연 이런 도자기가 있느냐 없을 거에요 많지 왜 이거는 참 귀중하기도 저도 구입했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뭐 아무 소장가한테 구입한게 아니라 그래도 내놓으라는 뭐 대만인한테 이게 구입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도자기도 한국에는 뭐 가품도 있겠지만은 그거를 지금 뭐 이게 사진으로 나오겠지만은 동영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과연 이런 도자기가 과연 이 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뿌듯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있어요 왜 도자기의 진품이라는 것은 자기네들 갖고 싶어서 중국에도 많이 입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해도 흐뭇하고 또 제가 또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흐뭇합니다 우리 청국시형 개네들은 이런 도자기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제가 또 그전에 그만큼 많이 샀고 구입을 했고 또 어느 뭐 중국 소장가분들 또 엊그저께 오셨는데 우리 청국시형만큼 물건이 있는게 드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 또한 뿌듯하더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근데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소장가들한테 이 투채 대접을 지금 비워드리라면은 진짜 우리 소장 이런거는 어딘가 모르게 자연적인 화석공이 있어요 왜 그 연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따져보면 어떨 때는 뭐 요즘 제가 하나 비워드렸지만 같은 투채에 아까치도 비워드렸지만 같은 투채에요 그때 당시 예를 들면 같은 투채고 그때 당시 예를 들면은 걸룡연제 이것도 걸룡연제인데 어딘가 모르게 틀릴 거예요 왜 똑같이 보면 같이 노란색이라도 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도자기 자체에서 이거는 화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큰 유광이 안 나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비릇비릇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초보자들은 아니면 또 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니면 그냥 실력이 좀 그냥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좀 전문가나 아니면 무슨 뭐 매니아들이나 깊이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거하고 비유를 하면은 도자기가 확연히 달릴 거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진짜 이 간지도 거의 뭐 누가 보면 간지도 비슷하다고 할 거에요 왜 그때 당시 권력연제 여기도 권력연제인데 이거는 왜 내가 이 비유를 했냐면 우리 소비자분들 또 이제 쏙지 말하는 거에요 진짜 이런 거 방 같은 것도 진짜 고방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현대적인 도자기 이쁘고 되는 것은 이쁜 것 뿐이지 중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왜 종고를 살라고 하죠 종고라는 것은 어느 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많이 있겠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과연 많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있는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시고 없는 분들은 없을 거에요 왜 똑똑하신 분들은 똑똑 가지려고 예전에 한 7 8년 10년 전에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갖고 있고 찍히면서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거 찾으려고 해도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또 공부를 해야 되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비교도 해보고 그래서 이 중국도자기가 참 관심이 있는 분은 더 좋은 거를 갖겠지만은 공부를 하고 자꾸 물어도 보고 한번 물건도 보고 비유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거를 가지시면은 그분도 또 뭐 요즘 흔한 말로 대박 말일 수도 있는 거고 로또 같은 그런 기분으로 간직하면 더욱 더 좋은 거고 또 이런 거 가지면 중국분들이 오셔가지고 진짜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는 과감하게 불러도 이 금액 못지않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매니아 분들도 꼭 앞으로 이런 도자기 내가 비워드렸냐면 진짜 진품 진짜 진품이 있으면 내가 이거 비워드리는 것은 앞으로 중국도자기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다행히 그냥 뭐 방 뭐 신작 같은 거 갖고 다녀봐야 그게 한계가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매니아 분들도 진짜 좋은 걸 가져서 앞으로는 손에도 덜 보고 이런 걸 가져 가지고 더욱더 부자가 돼 가지고 나중에 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청국쇼 오셔가지고 한번 오셔가지고 물어도 보시고 내가 하지만 여유 뭐 뭐 모든 걸 다 했어요 청때 원때 명때 청때 있으니까 우리 도자기 제가 과감하게도 있으니까 보여주실 수도 있고 우리도 웬니아 분들 진짜 이 뭐야 진짜 적적이 열정이 있는 분들은 저희 청국쇼 오셔가지고 한번 배우시고 한번 보시고 앞으로 중국도자기가 이런 메리트가 앞으로 대상한 거니까 우리 이런 거 가지시면 부자 될 거야 항상 보면 진짜 진품으로 앞으로 꼭 갚기 바랍니다 지금 갚은 돌아다녀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품으로 가져가지고 왜 진품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갑니다 갚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사갑니다 그걸 다 선택해 가지고 우리 매니아 분들 또 손에 덜 보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우리 청국쇼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제가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